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아 또 이 위험한 주제 프레시덴셜 레이스 근데 또 안하기도 뭘 하죠 진짜 초미의 관심사 너무 관심들이 많고 주변에서 한국에서도 저한테도 막 물어볼 정도니까요 아 정말 정치에 대한 관심이 건전한 관심은 좋은데 좀 잘못 변질될까 걱정인 건데 워낙 주변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트럼프 서포토롬 대놓고 지지하는 상황이라서 근데 개인적으로 누가 되나 미국의 국이 그리고 해리스가 되면 친환경적인 면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규제 완화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면 누가 되든 저는 테슬라에게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큰 의미에서 그치만 이제 굳이 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재미삼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심지어는 로빈후드라는 유명한 모바일 쪽에서 유명하죠 이런 브로키지 어카운트 주식 거래하는 어카운트에서도 이제는 최근에 이런 이벤트를 개설하는 그래서 손쉽게 돈 걸어봐라 야 대통령 누가 될지를 걸어보라는 야 진짜 굉장히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로빈후드도 적게 걸 수도 있는 거고요 많게 걸 수도 있는데 이 방금 녹화하기 전까지 보면은 무려 58%입니다 저게 높을수록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1불로 한정돼 있는 거고요 결국 58%를 주고 1불을 받는 거니까 사실 역배를 노리려면 카멜라 헤리스한테 걸어야죠 2배 이상 받는 거니까 43센트 진 쪽은 땡전 한 푼도 못 봤습니다 아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기는 쪽은 상대방 돈을 거의 다 가져오는 거죠 돈하면 거의 약간 수수료 진짜 찔끔 받고 떼가고 로빈후드가 100이니까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현재 로빈후드를 그렇고 지금 제가 주로 보는 배팅 에버리지도 그렇고 최근에 카멜라 헤리스가 엄청 추격을 했지만 다시 또 벌어지는 그리고 여기 돈이 제가 많이 걸렸다고 그랬죠 아무리 팬심에 걸었다 하더라도 막상 이거 제가 돈을 걸려고 하니까 팬심은 싹 사라지던데요 누가 이길지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또 살짝 결론을 내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격 하나 했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까 하고요 그래도 이런 그런 근거들을 또 저만의 또 재미나게 근거들을 좀 풀어보면 자 다음은 political poll 그러니까 survey 사전 조사하죠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요즘 말들이 많죠 말들이 많고 이 폴을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논란이 참 많은데 폴이 이제 좀 많이 틀렸다라는 과거에 그 악명높은 그렇죠 힐러리 클링턴이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랬는데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했죠 그리고 바이든 때도 이런 차이를 예측을 못한다든지 그렇지만 그 그러니까 두 번의 두 번의 이제는 대통령 레이스를 통해서 샤이 트럼프라든지 그런 게 예측이 가미됐다라는 거죠 모델링을 통해서 AI 도움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폴이 좀 많이 정약해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 근데 이미 모델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어떤 해석이 가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NN 같은 경우가 자기들이 이제 좌쪽 언론들도 이제 맞다 자기들이 그런 걸 많이 보정해서 얘기해서 이제 자기들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글쎄요 제가 여러 기사들을 봤는데 트렌드나 이런 거 정도를 확인하는 참고자료로 이제 전락해버렸지 아예 답변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샤이 트럼프는 없다 아니다 오히려 샤이 해리스가 있다 뭐 얘기가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느끼기로는 근데 저 역시도 일부 주에 한정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의견 표시를 잘 안 하는 물론 그걸 고려를 했다지만 말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예측하는 모델들에 있어서 그게 너무 주관이 개입된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주로 시골에 계신데 이분들은 아 글쎄요 그 아예 반응이 없으신 분들을 예측한다라는 게 아주 쉽지 않다라고 보고 이미 해석의 모델링에 다시 한번 인간의 개입이 너무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트렌드를 읽는 데 도움을 줄 뿐 이거 역시도 좀 해석이 민주당 쪽에서 보면은 민주당 쪽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공화당 쪽에서는 공화당 여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트렌드 읽는 용이지 이거의 뒷배경에 스토리까지 해서 이걸 뭘 판단한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랙티브 맵이죠 정말 초박빙인 데가 토스업 그래서 93 정도의 이제 선거인단이 있는 그래서 이제 펜실베니아가 난리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 대선과 좀 비슷한 양상이고요 몇 가지 이제 제가 부연 설명하고 싶은 거는 여기 텍사스가 완전 좀 린하게 나왔죠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텍사스 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여기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이동하셨는데 그분들이 민주당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텍사스도 방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년 공화당 텃밭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진 상황도 재밌었고요 근데 그래도 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캘리포니아에서도 보면은 해리스가 한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죠 이 정도면 압도적이긴 한데 그 표가 좀 차이가 줄었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은 평생 민주당만 찍으신 분들이 언젠 공화당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낫다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가 주변에서 몸소 체험하다 보니까 2주에서 1월 정도면은 이건 전에 없던 트렌드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유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거 관련해서 아이디를 보여주지 않아도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확인해달라는 주변 의뢰도 있는데 그게 한 번도 저 Register to Vote를 안 해보셔서 아니면 미국에 사는 거를 등록을 안 해보셔서 해외에서 보면 그런 오해가 있는데 이미 선거를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주에 살려면요 그 드라벌 에센스를 받을 때 여기 사는 유틸리티라든지 증명하는 서류를 한가득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보링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려면은 가장 쉽게 하는 거는 US Passport도 가져가야 되고요 사전에 그렇게 등록을 하기 때문에 글쎄요 뭐 그냥 막 아무나 투표한다라는 근데 이제 부재자 투표죠 그러니까 메일로 메일 밸런스를 받을 때 그걸 누군가 대신 찍는다든지 그럴 위험은 있지만 대신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리고 트래킹 시스템이 2중 3중으로 한국같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보링 레지스트레이션이나 여기 내가 사는 걸 증명하는 게 정말 처음 2주에 들어오게 되면 서류를 한가득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 사람들도 몇 번 백앤포스를 해야 됩니다 서류를 두고 가서 그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 무결하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훔쳐갈 수 있고 뭐 사인이나 트래킹 시스템도 사실 사인 위주할 수 있고 트래킹 하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아 그렇죠 그런 트래킹 시스템이 육이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게 선거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일지는 저는 예 그렇게 이거는 크게 우려를 물론 더 가다듬어서 한 표 한 표가 더 제대로 행사되게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렇게까지 오히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도 사전 투표라든지 이걸 독려하고 투표하라고 독려를 하기 때문에 너무 잘못된 정보가 오가는 게 아니지 근데 그 우려가 있죠 제일 확실한 거는 본인 확인하고 포로 아이디까지 확인해서 그 자리에서 투표하는 게 가장 사실 예 100% 확실한 건 맞죠 맞는데 미국은 투표하는 날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일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 투표를 해야 되기 자기 일을 하면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적 이득을 봤을 때 저는 이게 특히 캘리포니아가 포로 아이디 없이 투표하는 것 때문에 사전에 그런데 등록하려면요 그게 쉬운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우려스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나온 거에 대해서 저만의 생각과 팩트체크인 거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유리하다고 보는 게 원래 여기 테크 인더스트리는 다 부르고 지금도 부르긴 하지만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좀 좌쪽인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좀 뭐가 바뀌는 건 맞다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약자를 저도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약자를 보호하 저도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호하는 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긴 한데 이게 너무 좀 과해지다 보니까 남의 자유까지 박탈해 가면서 이게 과보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더 약삭바르게 더 약 더 그거에 대해서 유틀라이즈 하려고 하고 더 해달라는 그러니까 자신이 국가를 위해서 뭔가 더 한다기보다는 더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쪽에 그런 보호장치들을 이용해서 그런 게 너무 만연해지다 보니까 참 저도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political correction에 대해서 반대쪽 웨이브가 있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건 전에 없던 확실한 웨이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나 또 하나 히스패닉이라든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유색 인종들 마이너리티에 있어서도 꽤 지지를 그렇다고 해서 압도적 지지는 아닙니다 여전히 해리스가 압도적인데 과거의 전 민주당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 트렌드도 사실이 맞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디슨 스퀘어가든에서 원래 뉴욕을 잘 안 가거든요 뉴욕은 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근데 메디슨 스퀘어가든에서 저런 행사도 하고 물론 CNN 뉴스인데 거기서 이제 했던 발언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CNN조차도 그 트렌드를 인정하는 듯한 그러니까 기사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맥래시가 있을 수 있다 거기서 했던 발언 때문에 제가 저도 전에 언급했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 논란 그게 이제 더 결집력을 올리고 전략적인 면은 알겠는데 조금 가끔 좀 불편할 때도 있다라고 제가 의사를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백래시가 이제 있을 것 같다라는 CNN 기사지만 심지어 CNN조차도 기사의 의견과 제 의견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가끔 밝히기도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전에 어떤 흐름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흐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역으로 읽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민자들 저도 당연히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민 오기 위해서 합법적 이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국 내에서 정말 많은 돈과 긴 시간을 정말 고학력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막 그냥 신청하면 뭐 그건 미국 이민 절차를 잘 안 밟아보셔서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똑똑한 박사님들도 굉장히 오랜 심사와 미국의 이민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걸 겪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뭐 신청하면 뭐 몇 달 만에 심사해서 뚝 이게 아닙니다 되게 복잡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니 나는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이걸 불법적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들에서 당연히 당연히 반감 있는 것도 이해가 되고 저 역시도 그런 불법 이민자들은 추방해야 되는 게 아니 일리거리인데 추방하는 게 맞죠 법적으로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두부 썰리듯이 팍팍 썰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미국의 이민 절차라든지 이민에 대한 현실을 그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을 반대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현재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불법 이민자들을 사실 선호합니다 근데 대놓고 얘기를 못할 뿐이죠 일종의 샤이 트럼프 같은 아까 말한 약자를 보호해주는 제도 때문에 사실 근데 이렇게 더럽고 힘든 일에 있어서는 일할 미국인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요 너도 나도 다 편하게 돈을 벌고 싶은데 누군가는 그 힘든 일을 해야지 사회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점점점점 그런 거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어떤 사명감에서 일할 사람들은 현격히 줄어 가는데 사회 제도는 계속 약자를 보호한다는 핑계로 사실 그렇죠 일을 또 안하게 만드니 그러니 이런 쪽에서는 이런 사회에서 좀 낮은 쪽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에 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기 때문에 이런데 취업만 시켜주면 일을 하려고 엄청나게 죽어라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남부에서도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여되는 기업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리걸리 하열이 하고 싶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는요 미국 정부도 추산하는 게 1200만 명 기관에 따라서 2200만 명에 2200만 명이면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좀 안 되는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하나의 경제를 형성하고요 그 불법 이민자들을 또 미국이 많이 그러니까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정부도 사실상 인정을 해줍니다 이민국과 세금국이 연락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잘 알려진 루트인데 오랫동안 미국에서 세금을 내면서 결국 합법 이민화 되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이를 기여하시면서 인력이 인텐시브한 에리아에서는 할 미국인이 없기 때문에요 물론 팩트체크로 타이슨 푸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나 합법적 이민만 당연히 대외적으로는 하지만 이게 그런 뉴스들이 공공현이 미국 사회에 그게 너무 만연해 있고 그 덕분에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도 있고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도 깍깍할 노릇이죠 당연히 일리걸 추방해야죠 불법적으로 들어왔는데 당연히 추방해야 되는데 아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의 현실이라서 그걸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무언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 물론 제 생각에 여기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팩트를 현재 미국이 이렇다라는 거를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와서 박사급들이랑 경쟁을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히스패닉이라든지 좀 더 그렇죠 이런 걸 잘못 얘기하면 요즘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소리도 듣는데 근데 그게 또 팩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런 공장이나 많이들 그런 쪽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불법 임의자들이 그분들의 좁을 뺏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리고 나는 합법적인 지위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또 불법적으로 온 친구들이 뺏어가니까 아이러니하게 유색인종들 사이에서도 블랙이든 그런 기사들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반들 그러면은 거기서 카멜라엘스가 지금 대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가 싫다 한들 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는 회사가 전략을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누가 되든지 간에 결국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 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미국인을 더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립주의죠 고립화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여기가 일단 잘 살아 미국이 코가 석자입니다 이제 옛날에 그 미국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살기도 이제 바쁘기 때문에 자기만 더 챙겨야 되기 때문에 돌아볼 여력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유권자들의 귀를 더 기울여야 되고 점점점점 고립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게 여기에 민심인 거고 카메라 헤리스가 된들 미국 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지 못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인기가 없습니까 된다 한들 러스트벨트 지금 여기 경합주 펜실베니아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다 뺏겼습니까 중국에 여기가 섬유 산업이 옛날에 있던 데입니다 당연히 뺏기는 게 당연하겠죠 지금 미국에 섬유가 어디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노동 집약적인 러스트벨트 기업들이 사정이 나아지지 경제적으로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을 찍겠습니까 참 그리고 이런 미국의 어떤 정치 생태계가 저희 부모님 세대랑 얘기해보면 공화당이 부자들이 많이 지지하고 그러는데 벌써 얘기만 들어봐도 불법 이민자 문제들 때문이라든지 테크기업들 일부도 그렇지만 오히려 대기업이 저쪽이고 좀 중견기업들은 다 지금 공화당 쪽이잖아요 대충 많이 바뀌었다 지형이 더 이제 낮은 클래스 분들이 공화당을 지지하고 그렇죠 좀 하이텍의 고임금 쪽들이 좀 민주당 쪽인데 지지 세력도 이렇게 막 변한다 그래서 많이 정치 지형이 바뀌었는데 저 나름의 이런 트렌드에 입각해서 폴보다는 트렌드를 봤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누가 된다 한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일 거고 테슬라는 그에 맞춰서 전략을 짤 짤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선 변화는 없으나 굳이 이렇게 따져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